서울의 소리가 공개한 그리고 저희 오마이티비도 같이 받아서 저희도 방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2022년 9월달, 6월달, 9월달이고요 두 번 만났죠 9월달 영상을 입술해서 공개가 된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언행과 모습들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그리고 대보니까 대통령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리고 또 남북문제도 언급을 하고 내가 나설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글쎄요 과거에 어느 글쎄요 대통령의 영부 대통령의 영부이라는 자리가 원래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인이잖아요 전혀 선출되는 사인인데 다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경호라든지 의전을 해주는 건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그럼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한 집에서 사니까 가끔 정책적 조언을 해줄 수 있잖아요 아동복지를 늘려야 된다든지 예전에 퍼스트 애드들이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아동복지 가난한 분들 자선 이런 앞장선을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것은 다 이해하고 지지도 해주죠 저렇게 여사님이 관위 가져주셔서 고맙다 사회복지 그게 아니라 남북 고도의 정책 영역이고 통치 영역인 남북관계 그다음에 미팅도 직접 해서 뇌물도 받아 명품도 받아 그다음에 인사까지 개별했다 이미 우리가 확인된 게 있는데 실제 금융위원까지 했다 이거면 이건 바로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수사하면 바로 국정론당 직권남용 되고요 윤석열과 같이 처벌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재형 목사께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과정도 문제였고 또 경호처였던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합정 취재 논란은 별개로 일단 그거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지만 그거 별개로 대통령실의 경호 문제 그리고 보안 문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아마 전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실이나 이렇게까지 쉽게 보안이 허술하다는 건 아마 토픽감일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만남의 장소가 용산진무실에서 공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코바라 컨텐츠라고 하는 이미 범죄와 비리의 소굴로 또는 여러 호흡이 제기된 곳에서 그것도 평일 낮에 몰래 만났다는 거 거기서 그러면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잖아요 용산진무실에서 하면요 기록이 다 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용산진무실에 있는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채찍근들 말고 진무실에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눈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나쁜 짐 못합니다 함부로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채찍근들 말고도 파견 나온 공무원들도 있고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가는 과정이 기록에도 남고 그럼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명품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코바라 컨텐츠에서 보는 겁니다 함정치제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정치제로 하면 마구잡이로 막 가가지고 갑자기 명품 지면서 찍으면 함정치가 맞는데 카톡으로 싹 보여주고 조금 중작 갈 때는 답이 없고 명품대만 딱 답이 와서 오케이 들어와라 해서 그건 받겠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근데 갑자기 왜 자꾸 이걸 사오세요 라면서 근데 말은 자꾸 자꾸라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 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보면 꼭 옛날에 어머니들이 아버님 친구들이나 어머님 친구들 나와서 이렇게 애들 맛있는 거 사자고 5만 원 주면 아 됐어 됐어 애 이런 걸 자꾸 줘 그러잖아요 그리고 돌아서서는 아이고 막내 하나 때문에 5만 원 벌었다 뭐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신 경우가 있었는데 막 그런 상황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장소를 코바라 컨텐츠 채택한 것부터가 매우 부적절한 음습한 짓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내 채찍건 오니까 경호 경비 봐줘 했겠죠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보니까 딱 옆에 카톡방에 비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채찍건 비서 한 명 정도하고만 소통하는 거잖아요 명품으로 그렇습니다 카톡방에 여러분 비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답을 합니다 명품 때만 답을 하잖아요 김건희가 답을 하거나 그 비서가 그분이 일정을 조율해가지고 3명 아는 사람이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용산진무실에서 하면 검색대 통과하고 들어오면 예를 들면 배우자실 있을 텐데 거기에 수십 명이 있잖아요 다 알아버리죠 명품 들고 오는데 그러면 파견나온 공무원이 그거 보고 어? 저거 뭐지? 왜 여사한테 자꾸 명품이 가지? 그러고 폭로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바라 컨텐츠에서 몰래 만난 겁니다 하여튼 아까 함정 취재는 말씀을 주셨는데 함정 취재는 제가 소속해 있는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거기 보면 신분을 위장하거나 사칭해서 취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의 사생활 부분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아까 사인에 해당되는 민간 어떤 사인 부분들이고 공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약간 다릅니다 그럼요? 공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김건희 씨는 선출된 권력자나 최고의 공인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V1처럼 실제로 대우를 하고 모든 사진 맨날 올려놓고 넷플릭스도 직접 본인 보고도 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지금 언론계에서도 이번 취재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과 논의 논란 소지가 있다고 하고 지금 일부 보수 언론 포함해가지고 계속 이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데 물론 함정 취재 자체는 하지 않는 게 원칙이 맞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주 명백하고 그리고 아주 중대 중차대하는 중대한테는 공익적 이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쉽게 말하면 대통령 영부인은 기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지 않지 않으면 지금 도스튜픔도 안 하고 기자회견 자체를 안 하는 그러니까요 대통령 자체와 대통령 가족 특히 대통령 영부인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 국가에서도 말씀처럼 엄청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그리고 지금 현재 드러난 이 내용들 실체적 진실에 지금 더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불법적인 어떤 명품 수수나 그다음에 어떤 인사 개입 등 그런 국정 개입의 의혹까지 이런 중대 중차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 공익적 이유에 따른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 이것을 과연 함정 취재로서 그냥 몰아서 그냥 뭐 덮어버릴 사안은 절대 아닌 내용인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공익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전에 이런 충분히 물론 사전에 내부적인 어떤 언론사나 내부적으로 당연히 검증 내용들을 스크린하고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취재가 되는지를 또 명복하게 독자들한테 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도 공개가 그런 측면에서 공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향후에 이제 이번에 어떤 함정 취재 논란과는 별개로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를 이번에 최재형 목사가 만나서 나온 여러 가지 영상과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발언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왔던 여러 가지 인사 개입을 포함해 가지고 내용들은 그 함정 취재와 취재 방식과는 별개로 당연히 다뤄지고 당연히 언론들이 이 부분에 취재를 하고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취재 윤리 위반 후 지적은 있고 저는 일리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적극 권장할 만한 취재 방식은 아니죠 어쨌든 몰래 뭔가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주는 불건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비판은 감수하더라도 이번 취재 과정은 상당히 공익적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6월에 하필이면 코바나 콘텐츠로 사람을 불러들이고 공식 진무실이 아니라 그렇죠 이 목사님은 공식 진무실로 찾아간다고 한 거잖아요 처음에 당연히 그랬고 그런데 갑자기 코바나 콘텐츠로 알아갈지는 몰랐던 거죠 그다음에 거기서 금융위원 인사의 개입한 노옥이 포착이 되니까 예전에 국정농단 때 최순실이 박근혜 옷을 맞추고 비선으로 개입해서 회의 순방도 개입한다라는 고영태의 진술을 듣고 이진동 기자 취재팀이 사실이면 CCTV를 설치해라 CCTV를 받아내잖아요 그것도 합령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권력에 개입한단 말이야? 회의 순방에 개입한단 말이야? 옷을 맞춰줘? 행정관들 데리고 다니면서? 의상실 화면에 최순실 화면 나온 게 그때 그전까지 최순실 얼굴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게 최초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저는 태블릿 PC 보도보다 더 치명적이었다고 봅니다 태블릿 PC는 지금 조작 의혹도 있고 논란도 있는데 물론 당시에는 태블릿 PC도 충격이었지만 첫 번째 태블릿 PC 말하는 겁니다 장시효가 두 번째는 태블릿 PC2 말고요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저는 제가 그때 박근혜 태진 비상국민이었는데 더 확실한 국정 개입은 이거라고 봤어요 행정관 두 명 데리고 왔더니 옆에서 행정관들이 핸드폰 갖다 바치고 옷 고르고 그것도 일종의 CCTV 설치했잖아요 오늘 없던 거 그런데 함정체로 지적 안 했습니다 왜? 권력의 불법과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체제 목적이 똑같아요 어? 금융원 인사회 개입을 한다고? 야 저 문제다 명품도 뭐 봤네? 내심 돌려줄 수도 모른다고 봤는데? 어 그래? 그럼 다음에는 한 번 또 명품 줘보고 봤는지 봐보고 어? 국정 개입이 있으니까 한 번 내가 녹음해봐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갔더니 지가 대통령 행사를 한 거 아니에요 남북관계 개입한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 보니까 뭐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너무나 공익적이잖아요 처음부터 6월에 찍지 않았어요 못 찍었죠 찍을 수도 없었고 찍을 생각도 없었고 그런데 너무 이상하니까 장소도 이상하고 과정도 이상하고 그걸 밀실로 불러내는 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투명하고 공정한 집단이라면 절대 코바나 컨텐츠로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그래서 찍어놓은 거 보니까 국정 개입 호흡이 있고 명품 낼름 받는 거 아닙니까? 돌려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 명품을 이렇게 갑자기 들이밀면서 준 게 아니잖아요 사오지 말아야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카톡 보세요 사오지 말한 말이 있는지 오히려 들어와라 그러잖아요 낼름 받아 먹으려고 그게 어떻게 함정 취재입니까? 100번 양보해서 취재 윤리 위반 그리고 이런 취재 방식이 적절한 거에 대한 지적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봐요 토론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소울의 소리나 박영식 앵커나 진행했던 장소들들은 다 그걸 감수하더라고요 그런 지적 본인들이 소개를 했잖아요 소개했습니다 소개하면서 취재 과정을 다 소개하면서 공유하면서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 점은 감수한다 다만 함정 취재는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먼저 보낸다고 다 선물까지 찍어서 줬는데 돌아가지 않았느냐 코바넛 콘텐츠로 불러드린 것도 김건희고 코바넛 콘텐츠로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찾아가서 김건희 여사 만나게 해줘 만나게 해줘 하면서 김건희 여사 우연히 만났는데 명품 확 들이배면서 사진 찍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다 알았단 말이죠 명품 갖고 오는 거 알고 그다음에 밀실 코바넛 콘텐츠 장소를 정한 것도 본인이고 경호도 좀 무너뜨린 것도 본인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결국 시계 찾고 해서 찍어버린 거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 함정 취재 아닙니다 그리고 기자님들 또 너무 하세요 이게 만약에 김혜경 씨나 김정숙 여사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 집안이나 이재명 대표님 집안 지금 박살났을 겁니다 앞서 벌써 들어갔겠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것만 비교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도도 안 하고 차라리 함정 취재 논란이라고 보도해 준 것도 반갑더라고요 그런지 아세요? 네 함정 취재 논란이라고 보도를 하면 그래도 명품 받았다는 이야기를 써야 되니까 한두 지나로 넣더라고요 네 넣어야 되니까 아마 데스크가 못 쓰게 하니까 그렇게라도 써주신 기자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JTBC는 약간 그렇게 했더라고요 약간 함정 취재 논란을 지적하면서 그러면서도 명품을 받았다 그 화면도 보여주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의도나 어땠는지 몰라도 고마워요 그렇게라도 보도해 주세요 제발요 참 네 그러니까 그걸 언론 기자 입장에서 보면 저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네 참 그런데 아니 좀 기자들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한국 기자들의 수준이 이렇게 돼 버린 거죠 어떻게 파악해서 한국 기자 비일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에 박록삼 후보가 나왔던데 박록수 후보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옛날에 강골 기자잖아요 검찰 역을 주장하는 이런 분이 됐어요 제가 살짝 홍보 한번 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잘 몰라가지고 박록삼 후보가 서울신문에 있을 때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유명한 칼럼을 지속적으로 써오신 분입니다 박록삼 후보는 다른 후보들한테 또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후보님들 또 좋은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지금 정보가 없어서 일단 고정도 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기자들이 이거 왜 안 쓴다고 그러세요 한번 파악 좀 해보셨어요? 글쎄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손후배들한테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제가 옮기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도 각사마다 기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여전히 이번 사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기자들 많이 있고 꽤 나와요 지금 그래도 꽤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취재윤리 위반 논란으로 써줘서 그만 웃고 말아요 여러분 최대한 하여튼 적분하고 노력하는 기자들이 있다는 정도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건 분명하고 또 지금 현재 국내 언론 방송 일부 이제 한겨레는 그래도 한겨레나 경향은 좀 일부 저희 포함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만 기존에는 매거스 미디어를 하고 있는 다른 어떤 보수 언론 경제지 포함해가지고 방송까지도 제대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것은 이번 12월 달에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과 함께 분명히 다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기존의 어떤 언론들이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미 뭐 제가 이제 청주 가고 주말에 청주랑 부산 갔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도로 조작 잔고 조작 명품 조작 그러니까 와우 박수를 보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지난 20세기 21세기 4.19 경마부터 시작해서 부당한 권력자 내쫓는 게 우리 특긴 국민들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디제 정부 때 김종철 기자님 기억나시죠? 온노비 사건 그건 명품에 비하면 훨씬 더 낮은 거였어요 뭐 몇십만 원짜리 물론 이제 고가 옷이긴 했죠 그렇습니다 그 온노비 사건 하나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특검 임명됐습니다 특검 임명돼가지고 기계가 사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 명 옷 벗었고요 당시 박주선 법무비사한테 옷 벗었던 것 같은데 기억해요 그렇죠? 당시 찾아보면 온노비 사건 은하에 김현철 비뇨기과 가가지고 하 내무장관은 누구 시켜야 돼요 막 거들먹거리는 걸 자기 친구인 비뇨기과 의사가 박경식 씨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놈이 자꾸 국정농 나니까 찍어놓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친구지만은 그때도 무슨 함정치진인 취재윤리 위반은 있었지만 친구를 친구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다 이대한 사건으로 기억이 납니다 공익적인 사건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현철이가 국정에 개입한 거 국정농 나 다 그걸 알려져 그 다음에 아까 이진동 기자팀에 CCTV 설치해가지고 최순실이 국정 개입한 거 그거 전부 잘했다고 그러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몰래 찍은 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내일 아침에 저 이진동 기자를 모시고 그것과 이번 사건을 비교해서 국정농단에 어떻게 비슷해요 좀 비슷한 거 있어요 내용들을 좀 더 판단해볼까 김현철이 국정농단은 CCTV를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여성행정관은 윤천추 씨였고 남자는 이영 이영 최순실이 오수래요 막 하면서 천방에 나중에 그 행정관인데 또 아마 그 국감 국회에 나와서 또 진술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찾아오면 나옵니다 자꾸 이제 저도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여튼 그게 얼마 전입니다 그게 2016년 벌써 한 7년 전밖에 되지 않네요 이 내용들이었는데 그거는 또 최순실 씨였던 그런 부분이었지만 지금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대통령 0분입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훨씬 더 막강하다고 볼 수 있죠 최순실 씨가 감옥에서 너무너무 억울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본인은 정말 김건희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김건희 최순실에 비하면 네 왜? 근데 완기의 장인은 지금 마녀로 되어 있고 네 김건희는 맨날 부용을 행진하고 다니냐 그렇습니다 네 참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도 아마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더 추가적으로 언론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취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마 저희들도 같이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더 좀 더 실체역 진실이 무엇인지 아까 인사개입 국정농단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불법 명품 수수 의혹까지 그리고 지금 뭐 대통령 시에서는 공개적으로 아무런 지금 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아마 엄청나게 내부적으로 여러 년은 그 의견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맞습니다 네 뭐 또 뭐 그 무슨 북한에서 공작금 줬다는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좀 이따 서울의 소리가 2시 반에 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받아가지고 참 그게 이제 아마 그게 이번에 국정원 최재형 목사랑 연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천번 만 번 양문해서 북한 공작금이면요 그래도 김건희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 간첩을 만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간첩을 만나기 위해서 경호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코발 컨텐츠라는 사가에 가서 몰래 만난 꼴이 되거든요 그럼 김건희가 잘 나오면 간첩일 수도 있겠네 포섭됐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 공작금으로 뇌물을 받은 거면 북한 뇌물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아 해명을 해도 이게 어떤 해명이 어떻게 나갈지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를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무 생각이 없고 오로지 김건희 비호에 네 올인하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 해명까지 아까 이제 그 행정관 생각 났습니다 윤전추와 이영선 이영선 그분들을 이런 거론해서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네 그분 입장에서는 있고 싶겠지만 네 워낙 충격적인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그렇습니다 2016년 사건하고 지금 사건을 비교할 수밖에 없으니까 음 죄송하지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 행정관이 네 근데 그거 여러분 너무 잘했잖아요 당시 TV조선 취재팀 이진동 기자님 팀이 네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그게 결정타였거든요 그다음에 지하 지하에서 숨어있다가 네 최순실 출근할 때 사진 찍잖아요 카메라 보니까 최순실이 찍지마!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분들이 맨날 며칠을 잠입 취재한 거 그것도 잠입 취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차장도 사적 영향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실정부 위반하면서 찍은 거예요 근데 누구도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언론사 취재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굉장히 유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아파트 지하 쪽으로 내려와서 차 딱 바로 나가버리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차를 막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장관은 또 이런 일부 취재기자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주거침입 포함해가지고 또 고소고발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고발하고 더 웃긴 게 범죄 피해자들 만나가지고요 네 자기도 뭐 흉기 사례협박 피해자다 아 네 민망합니다 민망해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뭐 집 앞에 두고 간 모양인데 그걸로 자기가 무슨 흉기 피해자라니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일개 법무부 장관이라고 추메애를 그렇게 음해하더니 지는 국회가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러고 네 아주 정말 여러분 한동훈의 죄는 반드시 단죄받을 날이 올 겁니다 바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이게 국민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국민 열쇠로 출장 다니면서 팬미팅을 하고 있어? 어느 국민이 지금 저 법무부 장관 한동훈한테 고난과 혈세 월급을 엄청난 월급을 주면서 연봉이 1억이 넘는데 장관들이 나중에 연금도 받을 텐데 팬미팅 해라고 여러분들이 허용한 적 있습니까? 업무 끝나면 바로 복귀해야죠 네 당연하죠 지가 가야 될 출장인지도 불분명한 출장들 다 다니고 어떤 전국을 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한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네 뭐 지금 댓글에도 이런저런 말씀 많이 또 주시고 워낙 뭐 우리 안진골 소장님 몸 건강하게 관리 잘하세요 할 말 많으십니다 네 네 네 네 괜찮죠 건강합니다 KHH님은 안진골 소장님 대한민국 명품이십니다 라고 사랑합니다 오마이뉴스 기자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돈은 없어서 사치품은 제가 선물 못하지만 명품처럼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암사 장학금 12월 아 예 그건 이제 12월이어서 훈훈하게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이걸 매년 지금 벌써 출기해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윤석열 한동은 김건희 꼭 해야 될 비판이지만 얼마나 다들 마음이 언짢으십니까 불편하고 지금 정권을 뺏긴 게 아니라 나라를 뺏겼다 어제 송영길 대표님 책에 글이 써놨더라고 정권을 뺏긴 줄 알았더니 나라를 뺏겼다 국민들의 통탄이 쏟아지고 이제 그 분노한 국민들이 지금 서울의 본보고 곧 이제 노량 개봉한대요 노량 노량 노량이 이제 명량에 의해서 한산에 의해서 노량 아 이순진 장군 3부작이잖아요 네 하나는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에 남아있고 그 자들이 군부 쿠데타처럼 검찰 쿠데타를 저질렀다라고 해석을 한대요 지금 MZ에서도 네 딱 글쓰하잖아요 당시에 상관을 살해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치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문재인이나 조국같은 상관을 모욕하고 기만한 다음에 검찰 쿠데타를 저질렀다라고 읽혀지는 면이 있고 노량은 지금도 계속되는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 자이대 한반도 상륙설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핵폐수 무단 방류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남해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순진 장관이 목숨까지 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 전직 직원에 제보하면 국정원이 노량을 개봉을 못하게 하려고 공작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더 취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는게 총선 앞두고 몇 천만 명이 보면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또 구호가 나올까봐 서울에 보면 벌써 400만 돌파했는데 MZS 사회에서 역사공부하면서 국민의힘이 전두환당 민정당이 후회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몰라요 예를 들면 2030들은 지금 국민의힘이 그냥 뭐 박근혜당 정도는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두환 전노일당의 민정당이 후회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수능 끝나고 고등학생들 우리 딸이 봤어요 엄청 보시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물론 이제 수능 학생들 뭐 이렇게 좀 할인해서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젊은 학생들 학생들이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서울의 봄을 네 뭐 인증 챌린지도 하고 네 맞아요 보고 난 분노해서 심박수가 이렇게 늘어나봐요 심박수 칭하는 기계도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심박수 야 나 지금 심장박동 최고치야 너무 열받아 네 그래서 현대사가 공부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 5인파를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상관을 살해하고 군사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군인들을 죽이고 결국 그 다음에는 진짜 국민을 죽인 거잖아요 수능 명을 네 그러니까 5.18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가 그 다음에 집권을 십년했고 그 자들 후에 국민의힘 그대 비슷하게 구 대타처럼 검찰 구 대타를 저질렀네 역시 상관을 기만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훈훈한 소식은 서울의 봄하고 노량을 보자는 거고 여러분 4천만 명이 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진국과 함께하는 사람들 만든 꿈수저 청년 장학금 벌써 6번에 걸쳐서 39명한테 제가 1억 2천만 원 정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꿈수저 장학금이세요? 네 꿈은 큰데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청년들을 돕자 우리가 제가 아무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형과 투쟁을 하더라도 정말 우리 10, 20, 30 세대들이 경제적 고통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뭡니까? 휴머니즘이 넘치고 학생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비록 지금 대한민국에 매우 어려운 차이 놓여있지만 투쟁은 투쟁도로, 기부는 기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22일 날 8명도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드림스폰이라고 하는 장학금 포탈 사회적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는 알아놓으세요. 모든 장학금 정보가 다 있어요. 드림스폰. 드림스폰. 그리고 현재 장학생을 선발하는 장학금이 다 떠 있어요. 수십 개가 있을 거냐. 우리 아나운서 장학금도 그 중에 하나예요.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조건이 되는 장학금에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든 당사자든. 온갖 장학금 다 있잖아요. 지역 장학금도 있고 국가 장학금도 있고 예를 들면 기업 장학금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같은 사설 민간단체가 하는 장학금도 있고 그게 그냥 믿죠. 본전이니까 돈 드는 건 아니니까 응모들 많이 하시고 지원 많이 하시고 저는 이번에 8명 정도 뽑아서 1인당 300만 원. 2,400만 원 지금 펀딩을 해놨습니다. 저도 좀 냈고 기부도 좀 받았고 그러니까 연말에 훈훈한 소식 여러분들과 공유 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젠걸 소장께서 이게 지금 매년 벌써 7기라는 얘기 듣고 벌써 7기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 수자 장학금 정말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저도 듣다 보니까 좀 부끄러운 마음이 좀 되네요. 오마이티비나 오마이 뉴스는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아까 그리고 드림스폰이라는 드림스폰 꿈을 후원한다. 드림스폰 관심 있는 분들 거기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응모하시고 정말 무난푼이지만 아쉽고 학비도 없는 분들이 지금 수들어 가잖아요. 휴학하고 알바하는 분도 많고 근데 만약에 드림스폰 갔더니 우리나라 장학금 종류가 한 2, 3천 개 된대요. 그중에서 그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지금 선발하는 장학금들이 있잖아요. 국가장학금도 있고 지자체 장학금도 있고 기업장학금도 있고 또는 무슨 재단 장학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저희같이 민생경제연구소가 만든 아남사 장학금도 지금 사람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그 사이트 많은 분을 알려줘서 응모하고 지원도 해서 그래도 300만 원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청년들에게 본인들이 그걸로 큰 돈을 받았대요. 그럼요. 정말 돈이 너무 없는데 300만 원이 큰 돈이 됐다고 하실 때 제가 큰 보람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100만 원, 50만 원 이자율을 갖다가 16%, 17%씩 받는 그런 정부 대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요. 50만 원 주면서 100만 원 주면서 이자를 16%를 받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아남사 학금은 진짜 어마어마한 저희는 무상으로 우리 청년여러분 힘내십시오. 너무 죄송한 건 정부에서 할 일을 우리 아남사 소장님이 하시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덟 명 뽑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죠. 천 명, 이천 명이 응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선발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연 읽어보면 천 원 다 도와줘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저도 기부도 하고 또 저기 후원자들이 기부도 제가 유도를 합니다. 안전하게 정말 청년들 더 도와주자 우리가. 기성세대가 선배들이 조금씩 더 각출하자 기부하자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안진거 수장과 함께 이번 일주일 또 시작하고 또 마지막을 또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피켓팅 내용 다시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그다음에 12월 한 달은 정말 바쁘고 굉장히 또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을 마무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또 중요한 이슈들 많고 저희 오마이 TV 또 안진걸 TV 포함해가지고 생생하게 독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진실된 내용들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 수가 172만이 넘었는데요. 저희 좀 더 열심히 힘내서 200만을 향해서 또 열심히 가보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십 표현들도 모집하고 있고 안진걸 TV도 거의 지금 많이 넘어왔죠? 네. 지금 공동 생방송 하고 있는데 아까 한 600명 가까이 들어와서 보시더라고요. 안진걸 TV가 이렇게 공동 생방송 오마이 TV를 허용해 주신 거거든요. 안진걸 TV 보신 분들은 오마이 TV 구독, 좋아요 홍보하기 때문에 오마이 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해온 꼭 부탁드립니다. 여력이 되시면요. 어려우시면 나중에 도와주시고요. 자 바쁘신데 또 시간에 감사드리고요. 또 올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2시 반에 서울의 소리가 대통령실 고소하러 가거든요. 북한 공작금으로 줬다고 해서 거기 같이 갈 예정입니다. 연대해야죠. 오늘도 발로 뛰어야죠. 바쁘시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 또 좋은 뉴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훈 고발 영상 많이 봐주세요. 오마이티브 올라가 있습니다. 한동훈 고발 영상 바보야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야. 제가 패러디했습니다. 본인이 바보야 이것이 민주당이야. 바보야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야. 많이 봐주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